지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서 좀 예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장하면서 북한 사회의 면모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장하면서 이렇게 북한이 내가 삶에서 본 흐름 네. 흐름 성장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까지 갈 때까지 어땠습니까 집안 행편이라든지 가족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가 군관 이었어요. 북한군 군관이었고 배급제 정상적인 배급을 받는 가장 공식적인 시스템에 딱 맞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군관님이 이제 아버지는 우리나라 한국의 계급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소령 중령 대령 네. 내가 대학 갈 때 우리 아버지는 소자였어요. 한국군으로 치면 소령이었습니다. 네. 소위가 아니라 소령입니다. 형제관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형제관은 다섯입니다. 제가 맞입니다 맞으시고. 네. 그럼 남자가 모두 몇 명입니다 제 밑에 남동생 연고포 둘이고 그다음에 여동생 연고포 둘입니다 5남매였군요. 네. 5남매인데 제가 맞이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집안 분위기는 우리 형제들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온전히 끓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나갔다 밤에 쭉 퇴근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자랐어요 우리 집은 항상 쌀이 남아 돌아갔어요 배급진 것도 제대로 해먹이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일요일 날 어쩌다 놀면 하는 일이 마당에 나가서 입살 까부리는 거였어요 벌레 너무 먹어서 그러나 집안에 할머니가 있다든가 이런 집안은 항상 저반 속죽을 했어요 그때도 밥을 안 굶었을 뿐이지 제가 살아본 북한은 60년대에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그때는 그래도 좀 나았죠 60년대에 그러니까 하루 저반 속죽으로 했다는 기준에서 볼 때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극이 꼽히는 시절이죠 그러나 그 시절조차도 여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유는 없었죠 집안에 할머니라도 있어서 그 손자들 때깍니 끓여주는 집은 항상 쌀이 모자랐어요 우리처럼 부모가 새벽에 나갔다 밥에 들어오는 집만이 식량이 남아 돌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네 이걸 조금 앞에 좀 땡겨 놓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북한 국방과학원 금속재료연구소 금속분석기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네 네 네 할빈공대 졸업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는 그 당시에 할빈공대를 졸업할 정도 되면 상당한 그런 엘리터네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청명했던 것 같대요 그때 졸업받도를 해 가지고 소련의 무슨 유학번이나 일이 제기됐던데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서 조선족이라고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의 며체에서 우리 아버지 조선 가서 할 때 즉각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민족성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리당하는 데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가니까 북한에 물리수학연구소라고 있었어요 지금 모란봉 쪽에 그게 여기에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영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위원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국방과학원이 정식 창립되기 전에 물리수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했어요 그 다음에 국방과학원이 정식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국방과학원으로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는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는 국방과학원 고란에서 뛰놈이 자랐어요 그 생활 반경이 거기에 있었네요 국방과학원 네 국방과학원 오늘 제 9회 명칭 비밀을 지킨다면서 제2자연과학원으로 바꿨다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국방과학원으로 회귀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제2자연과학원으로 바꿨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평생을 보냈다 해도 관계가 없네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국방과학원을 벗어날 때까지 고란에서 중학교 시설을 다 보냈어요 그럼 북한은 그런 국방과학원이 거기에서도 다 미사일 같은 것도 연구하고 아 그렇죠 공학연구소 국방과학원 공학연구소에서 바로 미사일 개발의 주연구소가 공학연구소죠 원래 64년 10월 24일이 국방과학원 창립절이에요 북한은 그때부터 국방과학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인재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국방과학원 연구소의 주류를 이뤘다가 74년 김정일이 올라앉으면서 그것도 하나하나 세탁을 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김치적공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종합대학 물리학부라든가 이런 데서 두뇌진들이 공부 좀 잘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죠 대외포충이 됐죠 그러면 거기는 대개 좀 우대했습니까 생활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1984년까지는 국방과학원이 너무 가난해서 어떤 대학 졸업한 사람이 국방과학원 배치받았다며 울면서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비밀 단위인데다가 이건 뭐 되게 숨통이 안 열리는데 장사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때는 국방과학원이 배치받으면 언제만이 저승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도 79년도에 국방과학원이 배치받았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막 죽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기가 싫어서 그때 국방과학원이나 군수공장 배치 당할 때 그거는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걸로 딱 관념이 돼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좀 나아졌습니까 거기 바로 김정일이가 72년도 뭐 어찌어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러시아에서 계속 국소련에서 신용무기들 사들여가서 뭐 이렇게 분해해서 또 모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까지는 모방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과거는 수준이 원래 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리하고 굴소른 무기들이 고장나면 겠다가 분해해서 수리하고 다시 보내는 이게 그저 수리소나 같았어요 이건 내가 그 세계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전 때 이런 비행기 쏘는 거 있죠 이것도 북부군이 모수 로액했던 걸 북한에 보내줬서 그때 그것도 개발하느라고 엄청 애를 썼는데 내가 그때가 68년도 9년도 그때 경기 내가 중학교 때 마당에서 막 깨 놀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 연구소 금속재료 연구소 큰 울타리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500명이가 와 있더라고요 500명이가 그때 김일성의 지시로 국방과학원의 정권대표였어요 500명이가 이렇게 이런 정원에 앉아서 기후병에 앉아있고 앞에 과학자 난 과학자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때 국방과학원이 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거든요 쭉 서서 다 이렇게 하고 욕먹는 자세로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듣는 소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왜 그 무기를 이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으로 이렇게 이걸 왜 개발 못하나 하니까 그 과학자들이 단독 혹선요 조금은 이 설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설명을 하니까 어진우가 듣기 싫으니까 무식하니까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거든요 계속 굽이다가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따진 거예요 너 이제라도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수상님한테 가서 수상농지한테 가서 저 새끼들이 못하겠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면 하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이 하겠대요 보고하겠다 그 말이 못하겠다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 광경을 그때 봤댔거든요 그때는 귀가 다 열려서 무슨 수학적인 이거는 몰라도 어쨌든 곡선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 관계가 그렇게 라고 했는데 국방과 합자들의 처우가 나름 개선된 게 1980년에 들어와서예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소련이 점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화약고 같은 자꾸 주니까 전쟁 위험만 높아가고 자꾸 남조선은 튀어야 된다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야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6.25 때 한번 붙어봤으니까 소련은 미국하고 붙는 거 아슬하거든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벌써 그때는 개혁 개방 노선을 타면서 북한의 군수공업 부문에서 화약에 들어가는 막장량의 목화를 중국에서 다 수입에 들어갈 때예요 그럼 목화 수입을 전면 중단해 버린 거예요 난 9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도 소련도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서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을 절대 탈거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식으로 진짜 자주 국방으로 나가야 했다 이렇게 돼서 1980년대에 그놈이 후계자로 돼서 이제부터 국방과학을 내가 직접 틀어주고 나가겠다 하면서 미션을 준 게 있어요 소련제 구소련 스톱 스커드 미사일 모방설계에 과업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국방과학은 국방과학자들이 이 모든 생활을 내가 직접 책임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북한의 저렇게 앞선 미사일 내에 일종의 초기 시작 단계가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네,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해서 개발하는 걸로 시작했구나 네, 그런데 김정일은 지시죽을 기다려 줄 모르는 성격이에요 아이 때부터 신발을 꼽고 신고 뛰어다니는 그 품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82년 2월 달에 과업을 주고 4월 달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방설계도 그것도 하나의 장작이나 같은데요 북한 수준에서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었어요 탄을 그때 과학자들은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간연구소 과학자들은 그래 가지고 겨우 난 그때 현직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시험 사극을 했는데 이게 끔죽도 안 움직였어요 발사 미사일이 미동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을 쏘니까 삼매단지, 십삼매단지 날아가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침부터 굶고 그 성공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라도 다우쳐서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만든 뜨락돌이 이라도 처음에 시동 거니까 까꾸로 나갔다나 뒤로 나갔다고 와 혁명성을 가지고 계속해 그래서 스쿼터 미사일이 성공한 게 그때 시작해 가지고 84년도 4월 달이야 이게 나름 구색을 갖추고 쏘면 뭐 매달에 관계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김정일이가 전격 국방법을 현지시찰했어요 1984년 10월 25일 날 현지시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어쨌든 수령이 왔으니까 온 과학원이 완전히 그냥 그런데 김정일이가 또 묘한 게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24일 10월 25일 과학자 25일이 오구나 이게 24일 25일 자꾸 헷갈릴 때는 10월 25일 과학자 돌굴 때를 이렇게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하도 늘었기 때문에 과학원이 다 휴식 어째상 휴식 없던 과학원이 일요일 날 휴식을 준 거예요 그때 깜짝 시찰을 했죠 몇 논만 알고 그때 해서 이제 스쿼트 미사일 겨우 성공시켰는데 중국이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북한 미사일 개발 역사가 82년도로 시작해서 92, 2002, 2012, 30년이 되더라도 지금도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야 중형 미사일부터 시작하기가 다 갖췄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얘네는 미사일 시험 발사 때는 모르겠어요 성공할 수도 없고 다 하지만 전력화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전력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력화는 절대로 못 한다는 건데 난 51%의 확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죠 그 이유는 북한의 군수산업체로 놓고 보면 알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락화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시험 발사 성공이라는 것은 시제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현지 전력화를 하려면 대량 생산 체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적은 있거든요 볼트 넛트 만드는 이런 걸 보면 전력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51%의 확신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1994년 4월 26일 27일 사이에 김일성이가 죽기 몇 달 전에 제2경제위원회 군수산업체를 정격 방문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군수공장들 북한에는 병진경제가 아닙니까 북한경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군수산업경제가 따로 있고 인민경제가 따로 있는데 이 인민경제에도 다 군수산업시스템이 거기서 다 거미줄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인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북한인민경제 내에 있는 군수라인들이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북한경제는 지원을 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부터 주고 나가다 나니까 94년도 4월 달에 김일성이가 청하실 때 군수공장 아주 중요 공장들이 가동률이 9%에서 12%였어요 나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말 모든 군수공장을 다 죽이더라도 탄공장만은 돌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포, 총, 뭐 이런 거 가득 만들어 놨는데 이게 화약이 없으면 부지깽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통탄을 하면서 말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일성의 그 간절한 바람이 실현이 안 됐어요 어느 날 북한에 인민경제를 놓고 볼 때 인민경제 내에 민수경제 내에 들어가 있는 군수라인들이 살아못난다는 것은 군수경제에도 못 산다는 뜻이에요 협동품을 그것들이 다 물고 있거든요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민수분의 군수라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온전한 제품이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북한 미사일종합공장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북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용성구역에서 용성에서 말 안 나가는 그쪽 방향에 용성은 어디 정도 있습니까 용성은 윤목동이라고 아시죠 평양에서 난 동서남북이 굶고는 안 가는데 어쨌든 용성 쪽입니다 평성 쪽으로 나가는 용성구역 봉고지로 지나서 조금만 나가면 강 옆에 있어요 조그만 개천 옆에 종합공장이 위장명칭이 만경대 약전기계공장이에요 위장명칭이 그 다음에 정식명칭이 구호공장인가 아니 18호 공장인가 18호 공장인가 내가 이게 숫자 고른대 신점일까요 괜찮습니다 그 공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내가 국방과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국방과군에 들어가서 국방과군 고란에서 뛰놀 때 아이 때부터 그 공장 건설을 했어요 계속 그걸 듣고 자랐거든요 그 공장에 내가 92년도에 취재 갔던 적이 있어요 야 미사일 야 그 선전비사가 그러더라고요 기자선생 왜요 이게 나라가 견디겠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코드계 미사일이 있잖습니까 생산에 나오는데 그 닷을 여섯 발 만들 수 있는 자금 자재가 부하되어야 한 발이 온전한 게 나온대요 낭비가 그렇게 심하고 더무지 왜 그렇게 몰라요 더무지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비가 우선 낙후한 거예요 설비가 낙후가 되니까 이게 뭐 정밀도라든가 정밀도 떨어지니까 그게 지금이라고 갖췄겠어요 그러게요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이게 다시 여섯 개 만들 자재를 투하하고서 한 발이 겨우 학교 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산라인이 몇 개 됐는데 두 세 개를 겨우 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의 북한을 놓고 볼 때 내가 97년도에 북한을 떠나왔는데 97년도보다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는 징조는 하나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아예 없거든요 없지 군수경제 민수경제 이 양산체계는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도 그랬어요 시험 발사탄 한 번 만드는 거 과학원 국방과학원 종합공장에서 과학자들이 지배율도 못 들어가고 밥을 날라다 먹으면서 삐빠로 다 정밀도를 보장해요 이거 재면서 난 그거 수도 없이 봤거든요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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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판단은 돈 엄청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제작 그때부터 과학원을 김정일이가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를 시작했는데 그 배려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지 압니까 그 중동지역 반미국가 반미 테러단체 중동지역의 공식적인 무기시장에서 무기를 사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의 무기 밀매 상용무기를 밀매하는데 그게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 군수공업에 가면 99실이 딱 따로 있는데 그 99선의 라인이 모든 군수공장 모든 용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기 수출해서 뭘 수출하든 돈이 될 만한 거를 만들어서 무기 용구는 용구고 이것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해외에 판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100달러를 벌었다면 여기서 1달러를 걷어가지고 우대물자로 푸는 것 아 이게 배려예요 그게 99실에서 네 그게 99실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럼 많이 벌면 그 프로세가 더 높아지고 1% 1%예요 99% 제가 먹고 네 제가 당 자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학대용구 뭔데 또 몇 프로가 나오겠지요 나머지는 당 자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방과학원도 몽땅 외화벌에 동원된 거예요 그때부터 국방과학원이 우대물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99선 때문에 그때야 국방과학자들이 돈 뽐내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그니까 전기하십시오